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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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여러분들, 오늘 포기 한번 갑시다 뒤로 갈까? 아 예, 오늘 출소 갑니다. 완전히 우리가 밖에서 조회하려고 해요 야, 너울이 너무 심하게 커가지고 손이 염분에 쩌져가지고 안 되겠어요 저 안에 있어야 돼 네, 파이팅! 네, 파이팅! 저번 날 낚시할 때하고 물가가 조금 다르게 아직 썰물이 계속 내리고 있어 그래갖고 그 방향으로 치면 안 돼 이제는 반대로 쳐가지고 전에 인지받았던 대로 체비를 넣어야지 그렇지! 그렇게 하다가 물 바뀌면 저희처럼 똑같이 하면 돼 아, 넘어가야 돼? 아, 넘어가야 돼? 바람이 여러분도 좀 쎄다 오늘은 초반에 입질 잘 봐야지 저번처럼 미치지 않으면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낙새끼의 핫도겐 똘려입니다 아 며칠 전이었었죠 비 엄청 내리고 바람 터진 날 오늘은 돌더먼트 첫 출조를 나와서 순놈 50일 순놈 47 두 마리를 잡았던 그곳입니다 그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날은 물일 때가 조금이었던 것 같은데 자, 오늘은 8월 14일 이물입니다 이물 아직 초대물이 시작하지 않아서 여유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착해가고 지금 택팅하는데요 네, 오늘 장비는 레드펄스의 GP7-500 그리고 닐은 레드펄스의 BR8030 라인은 썬라인 모노 16호고요 60호뽕돌욕에서 추자 봉인의 민박 사장님이 특별히 만들어주신 대물바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조는 출조에 도움을 주신 분은 추자 피싱랜드의 이부장님 창일이 형님입니다 이창일 사장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겼던 분 있죠? 네, 궁금해요 여기는 중간 연못입니다 중간 연못? 네, 중간 연못입니다 중간 연못이래요 중간 연못이래요 중간 연못이래요 네, 중간 연못이래요 네, 중간 연못이래요 가죠 아, 오늘은 물이 정말 안 가는 날인가 봐 물이 안 가니까 애들이 입질이 완전 미세하네 오늘 불금이구나 오 오 오 바람인가 오 오 오 그레 틀렸다 한번 크게 이번대 내려갔다 오 오 이리 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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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고있다 떨고있다 제발 제발 바깥에서 가라 그렇지 잡다리도 되서 오는구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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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도그 왔어 잡아내라 커 커 어떻게 뜰채니 드롭봉이니 드는거니 커 어떻게 어떻게 완전 커 올릴 수 있니 뭐니 뭐니 올릴 수 있어 있어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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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떨렸다 줄이 안가니까 멀리 던져서 맞죠 형님 창인 형님 자리 안 넘기고 제가 멀리 던져서 완전 순노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순노 오짜라 안된다 오짜라 될거 같은데 오짜라 안될거 같은데 자 여러분 다시 보여드릴게요 센티제 봅시다 오짜라 될거 같은데 빵이 좋은데 될거 같은데 이게 안된다고 오오오오 안되니 그러네 안되네 40 40 47 47 46.5 46.5 46.5 46.5 일단 오 일단 우선은 여러분들 저장시켜놓읍시다 오 야 돌탱이에 부딪쳤잖아 멍청아 기아내를 순놈아 그렇게 폐대기로 던지니 아 진짜 멍청하기는 진짜 애를 어떻게 그렇게 던지니 물이 와서 던지니 오 떴어 떴어 고기 떴어 잘 잡아놓고서 뭐하는 짓이야 어떻게 떴잖아 물에 어떻게 어떻게 못 갈아않고 있네 신부에 신부에 던지는 순간 아 애를 왜 맨날 내진탕을 만들어 놔 기연놈을 못내려가는데 애가 아 진짜 잘 잡아놓고 꼭 저런다니까 아 저 비싼 고기를 아 요즘 순놈만 잡는구나 아 요즘에 순놈만 잡노 어쨌든 잘 잡아냈다 들어갔어 들어갔어 어 들어갔어? 어 여러분 들어갔대요 물고기 들어갔어? 그래 거기서 잘 살아있어라이 어? 어? 뭐야 왜 꺽다가 마냐 왜 꺽다가 마냐 진짜 짜잖아 왜 너 꺽다 마라 너 작은놈인가? 너 작은놈이야 너 왜 꺽다가 마라 오케! 아우 빠졌어 빠졌어 오우 확 들어갔는데 아 아 봤어 깍탕 두 번 쳤잖아 나는 그게 아 이 새끼 작은놈인가 물려있나 그랬는데 확 가져가는 거 꺾이는 거 맞죠? 석벌을 긁은 거 아아 내가 석벌을 긁은 거 내가 석벌을 긁은 데 그거를 못 찾았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 되겠네요 아쉽지만 아 짐 먼저 두고 오우 조심조심조심조심 네 네 네 오늘도 잡았습니다 순놈 4층 마감 마감 구독자 구독자에 말 눌러주세요 네 확실히 출전은 다르네요 예 와 해경들 정말 멋있어 한번 찍어줘봐 해경들 해경들 우리나라 해경들 이야 정말 멋있어 이 파도의 사랑 구하려고 여러분들 해양경찰 와 씨 정말 멋있어요 저 파도에 지금 세 분이 지금 여기 걸어왔다가 지금 부상당해갖고 지금 와 정말 멋있어 저 파도에 씨 야 저 갯바위에 올라타는 거 봐 우와 위험한데 이야 기가 막히네 이야 여러분들 역시 우리나라 해경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어 아 거기까지 내려오기가 힘든가 보다 또 아 그러네 저분들 갯바위 신발도 아니야 아 보니까 갯바위 신발도 아니고 그냥 도보로 왔다가 부상당하셔갖고 아까 보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아 어저께도 저희 내양에서 훈련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쎄 아 네 껴았라 가마살은 이 부위 중에 제일 쫀득한 부위에요 숯놈의 전밥 순넘 순넘 해덧밥 지금 해도 있어요 허전해 보인다 해덧밥 할 때 해를 빼가지고 해덧밥에 풍자 눈독 들이네 일부러 풍자 자기 밥 다 안 먹었어요 순넘입니다 요쪽게 뱃살이에요 아 뱃살을 내가 저기다 넣거든요 해덧밥에 넣습니다 해덧밥에 넣었어요 해덧밥에 넣었어요 축배를 듭시다 미션도 성공해봐 오늘 축배를 듭시다 일단 순넘이니까 뱃살도 해집가서 저렇게 연속으로 3점 집어먹으면 뺨 맞는거 어 실수하네 해집가서 저렇게 연속으로 3점 집어먹으면 뺨 맞는거 어 실수하네 새봨 해집 연락 채널